우정사업본부는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계획은 지난해 5월에 세워졌는데 정권 교체 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어제 열린 우표 발행 심의위에서 철회 8표, 발행 3표, 기권 1표로 철회됐습니다. 우표 발행 계획이 재심의 대상이 되거나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